만 안해도 가능성 이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8364님 뭐 먹을 때 쩝쩝대지만 않아도 반은 성공할 뜻이요. 음 요거 싫어하시는 분들 진짜 많던데 그니까 쩝쩝 난 근데 난 실제로 본 적이 없어 아 그래요? 저도 의식을 별로 안해요 내가 의식을 안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거의 그리고 나 옛날에 어떤 프로그램 나왔는데 나 살짝 쩝쩝대던데 그때부터 엄청 조심해요 아 그래요? 사람들이 싫어할까봐 저는 한 번도 이거를 직접적으로 아 뭐야 이랬던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 나도 누군가랑 식사를 하면서 어 왜 이렇게 쩝쩝대? 이렇게 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서구로라도 6155님이 소개팅 한 5년 전에 마지막으로 해본 것 같은데 그때 상대 남이 별로였어요 다리를 떨더라고요 내 미모에 긴장했나? 아무튼 다리를 떨어서 저까지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해주셨는데 다리를 떨었다? 아 빨리 집에 가고 싶어서 떤 건 아닐까? 아 집에 가고 싶은데 음식 왜 안 나와? 하면서 떤 거 아니야? 내 미모에 긴장했나요 바로 그게 아니라 아 빨리 집에 가고 싶은데 하면서 떤 거 아닐까? 그러게요 자 7993님 추리닝만 안 입어도 됩니다 요즘에 아무리 그런 옷이 유행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성을 속여받는 자리에 그렇게 입고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트레이닝복을 근데 이제 뭐라 그래야 될까? 이게 되게 힙한 패션처럼 입으면 괜찮은데 트레이닝 셋업을 입고 오고 이러면 좀 그렇지 풀셋으로 입고 오면 좀 그렇죠 그게 어떤 뭔가 꾸미기 위한 트레이닝복, 추리닝이 있고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이 사람이 오늘 좀 기능적인 트레이닝복이 있잖아요 아 그치 그치 기능적인 건 솔직히 반칙인 것 같아요 근데 딱 봤을 때 이 사람이 되게 오늘 좀 꾸미고 싶은 트레이닝을 입고 왔다 이러면 난 인정 그걸 봐주자 그거는 근데 그래도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룩은 아니야 사실 그런 룩은 그치 근데 만약에 막 슬리퍼까지 신고 왔다 이러면은 아 슬리퍼 신고 왔으면 근데 슬리퍼가 되게 비싼 명품이야 그러면 나는 거 싫어 난 이럴 것 같아 아 이거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일부리 신고 왔네 이러면 그러니까 그럼 다리 떠는 거지 빨리 가고 싶어가지고 자 0971님이 첫 만남에서 자기 얘기만 하는 것도 안 됩니다 둘 다 처음 보니까 어느 정도 정적이 흐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어색하다고 자기 얘기만 계속 하다가는 큰일 나요 제가 그랬거든요 정적이 싫어서 제 얘기만 계속 했거든요 머리는 제발 멈추라고 하는데 입은 못 멈췄어요 결국 망했죠 해주셨는데 근데 이거는 난 2차인 것 같아 좀 더 절박한 쪽 그러니까 내가 이 상대가 좀 더 마음에 들어 이 상대가 날 딱 첫 느낌에 그게 오잖아 아 얘는 지금 나를 그렇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사람은 날 그렇게 관심이 없구나 이런 느낌이 들면 오히려 더 이런 대화를 막 더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 뭐라 해야 될까 그런 말을 못 참는 사람도 있잖아요 말 뜨는 시간을 정적이 흐르는 그래서 이걸 무조건 해결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이야기 많이 했을 때를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 수도 있을 것 같은 거야 이 사람이랑 그러니까 좀 더 이야기를 해서 이거를 바꿔놓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결국엔 안 바뀌지 사실 오히려 구차해지지 나만 좋아하네요